평소에 선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런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윤용진 변호사가 성남총각과 동급인 노원총각 이런 것을 전문용으로 돌려까기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홍준표 의원이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출처는 저는 윤용진 변호사의 페이스북인데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의 논조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한번 보시죠 준표형입니다 진짜 홍준표 씨가 썬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40년 공직생활 동안 여성 스캔들이 없는 이유는 40년 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공직생활에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여성 스캔들 없이 살아온 것은 전적으로 우리 마누라 순삼이 덕분입니다 그 당시 방만하던 검사 시절 자칫하면 옆길로 쉴 수 있었는데 엄처 시야에 살다 보니 밤 11시까지는 귀가하라는 은명에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1년 3월 광주지검 강력부 검사를 부임해서는 광주는 조폭들이 검사들을 엮는 경우가 많으니 여성 적객부 있는 술집에는 가지 말고 술도 무슨 술이든 두 장 이상 마시지 말란 은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살다 보니 여성 스캔들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는 그 통제가 답답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지나고 보니 참 잘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대구 시장이 쓴 걸로 보이는데 출처가 지금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출처는 오로지 윤용진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보고 제가 이걸 발견했는데 윤용진 변호사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 홍준표 씨가 발언을 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 각종 스캔들 고초를 겪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 참 안타깝게 보이기도 하지만 세상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는데 그걸 모든 가치판단의 중심으로 지부해버리는 세상이 되다 보니 참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성남총각도 멀쩡하게 야당 지도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성남총각도 멀쩡하게 야당 지도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 제 말씀의 요지는 책임을 지면 되는 거다 이야기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런 거 나온 거 아닙니까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 징계 논의 일정에 지자 위기감을 느낀 이준석 대표가 윤 대통령 한 번 더 만나려고 했고 이에 부담을 느낀 대통령 실척이 추가 회동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가술도 가능하겠죠 당내 친윤 성향의 한 재선의원은 대통령을 당 현안에 소환하면 안 된다 대통령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당내 문제에 개입할 수도 없다 반면에 이준석 측은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도움을 요청을 했다는 얘기 자체가 윤혁관이 퍼뜨린 루머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다만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그럴 듯하다 이렇게 본 거죠 어쨌든 이준석 씨가 직접 나섰던 나서지 않았던 그 측근들이 했던 간에 대통령을 소환하려고 했던 것은 일반인이 있는 눈에는 대통령의 힘을 빌리로 했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때 비로소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번에 본인이 행한 두 건의 그런 사건 성상납 문제하고 그 다음 성상납과 관련해 가지고 증거인멸에 대한 사주 이 부분에 대한 하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고 항상 공독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어떻게 내리든 간에 이준석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8세 때지 않습니까 철부질때니까 뭐 그려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28살 때 뭐죠 그렇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를 대가로 뭡니까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